오늘의 이슈 한주간의 개긋은 소식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포기하면 편하다는 D씬 뭐가 편하다는 거죠? 어? 아니 이게 탈모 갤러리에 올라온 짤이구나.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동일 인물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야 아무리 좀 그래도 좀 그렇다. 너무 나버렸다. 아니 근데 저는 저도 사실 탈모인이지만 이런 얘기들이 참 뭐한데 그냥 머리를 밀고 그냥 깔끔하게 가발을 쓰고 다니거나 뭐 그게 더 낫지 않나요? 탈모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들이 있는데 탈모약을 먹어도 이제 안 되는 그런 수준이 있어요. 많이 가버린 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많이 털지셨어요 지금. 예전에는 이랬는데 근데 이 당시에도 이마가 많이 털리셨어요. 탈모기가 보이는데 완전 털려 완전 털렸잖아요. 완 털인데 이런 상황에선 사실 이제 베지터 이마 베지터 마빡에서 머리를 그냥 야무지게 좀 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좀 머리에 맞는 맞춤 가발을 해가지고 쓰시면 되실 텐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여기를 남겨가지고 좀 이런 좀 뭐랄까 첫 번째 짤은 탈모 오기 전 20대 중반 두 번째 짤은 35살 현재 포기하면 편해 대신 여자도 포기해야 돼 아하 네 아내 좀 그렇다. 너무 놔버린 듯한 모습이다. 포기하면 편해 대신 여자도 포기해야 된다. 여자들이 근데 제일 만나기 싫은 남자 스타일이 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비만이 있을 것이고 탈모도 있고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 뚱보 2번 탈모 3번 멸치 그리고 키장남 뭐 소추? 소추 아니야 근데 사랑으로 극복 가능해 소추는 여자들은 그렇게 크게 크게 뭐 저기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아예 그냥 그 기능을 잃은 고자만 아니면 사랑하면은 다 극복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피부 뭐게 얼굴 곰보 말하는 거죠? 곰보 어 제가 봤을 때 원탑은 일단은 여기 보면은 자기관리에 관한 것들이 조금 있어요. 키는 어쩔 수 없는데 멸치나 탈모나 뚱보 같은 경우는 자기관리거든요. 이 세 가지가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는 자기관리를 못하는 남자예요. 피부도 그렇고 키 작은 건 어쩔 수 없는데 이건 정말 억울한 거고 제일 억울하지 제일 억울한 부류 제일 억울한 부류지 키 장남은 진짜로 그래서 키 크는 수술까지도 진짜 받는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부작용이 심할 수도 있는 수술이라고 하는데 몇 달 동안 누워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곰보는 사실 피부 안 좋은 거는 극복 가능해요. 피부과 가가지고 치료 받으면은 극복 가능해요. 진짜로 정말 피부 안 좋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유명인들 보면은 박지성 선수라든지 임창정 씨 그리고 하정우 씨 이런 분들 피부가 여기가 많이 상해 있었는데 피부과 가가지고 시술 많이 받고 하다 레이저 치료 받고 하다 보면은 얼굴이 많이 좋아져요. 피부는 지금 현대 의학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상이 아니라면 화상만 아니면 엄삼용도 가능하지 빅현배도 가능하지 그러나 그들은 피부과를 안 갖는 거지 그 돈은 누가 주니까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관리하면은 가능한 거지 탈모도 돈 들고 뚱보도 돈 들어 어쨌건 헬스장 가가지고 PT 끊고 하면 돈 들지 다 돈 드는 일인데 내가 봤을 땐 키장남이 제일 억울한 부류긴 해 탈모는 사실 이것도 좀 억울해 유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건 참 억울하지 탈모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탈모인 거를 숨기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대머리여가지고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대머리 남자랑 사귈 수는 있어 사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자는 이제 본능적으로 내 2세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나중에 자식이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다 대머리가 된다 그래버리면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 그러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결론적으로 뭐냐 돈이 있어야 돼 탈모 뚱보 멸치 곰보도 키장남도 사실 키 크는 수술 입고 하니까 돈이 결론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거지 돈 못 입는 건 그것도 충분히 그것도 관리 가능하지 옷 못 입는 남자 스타일 이것도 좀 있긴 하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자기관리 영역이거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능력 능력이 많은 걸 차지하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외적이다 내적인 것도 중요한데 라고 지금 채팅창에서 너무 외적이에요 내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예 개소리고요 예 개소리고요 다시 보니까 좀 씁쓸하네요 좀 마음 아프네요 꼬꼬까까 김희철 씨가 몰래 기부하려다가 공개했다 기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을 얘기를 썰을 푸는데 2019년에 강원도 산불 대형 화재 때 기부라고 제가 잠깐 칭찬할 일이기가 심하다 칭찬할 일이기라는 건 좋은 일로 이렇게 베풀거나 이렇게 기부하고 이런 것도 좀 숨겨서 하고 싶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칭찬할 일기라는 게 낯간지럽고 좀 거부감이 좀 생기는 그런 거 나쁜 건 아니지 저건 어느 살 소속사에서 연락이 왔다 남몰래 기부를 했대요 자기도 고향이잖아 사실 또 그 강원도가 김희철이 강원도 사투리도 많이 좀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강원도 사람이라는 거를 많이 어필을 했었는데 소속사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부 사실을 좀 공개를 하자 희철아 그래가지고 왜 공개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댓글로 욕을 엄청 먹고 있었다 왜 그러냐 김희철 너 그렇게 강원도 팔이 많이 하고 고향팔이 많이 하더니 너 왜 기부 안 하냐 돈 벌면 고향에다 기부를 해야지 네 고향에 그렇게 산불 나고 저게 했는데 왜 기부를 안 하느냐 이미 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플 때문에 기부 사실을 공개를 해가지고 급기야 기부 순서를 해명까지 하면서 눈치게임이 된 기부선행 기부를 하면은 이제 또 이제서야 기부를 한다고? 하면서 참 저는 진짜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3천만 원을 딱 기부를 했는데 모여초사이트에서 5천만 원을 해야지 번더니 얼마인데 아이유도 1억 냈는데 하! 김희철 통 봐라 반도 안 되노 하하 야 아이유는 혼자 잃어 그랬어 하면서 누구의 배포가 더 크네 이러면서 지들끼리 비교하고 앉아있는데 참 이런 개XX들 말이죠 이런 말씀드리기 참 뭐한데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구세군 냄비 보면은 진짜 대인질에 피하듯이 피하는 개XX들이 남의 기부에 나는 알과 알부를 존나게 해요 이 개XX들 그죠? 왜 이렇게 기부를 강요하는 X같은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좋은 일 있으면은 기부해라 기부해라 아니 지들이 무슨 보탬을 주고 아니 물론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제 돈으로 기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주신 돈으로 기부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 참 이쁘게 하죠 팬들을 위한 그런 어떤 립서비스인데 그걸 진짜로 과몰입해가지고 어 내가 TV로 너 좀 봐줬으니까 너 기부 좀 해라 어 야 또 얼마 있어? 1억 했어? 이런 개XX 5억 해라 이러면서 지들끼리 이런 크고 작은 거에 대한 어떤 그 비교를 해가면서 이거 존나 빡치지 않아요? 뭔데 지들이 대리로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이시연 씨도 기부를 하는데 100만 원 했다고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좀 사회적으로 어른의 세계로 조금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시연 씨 너무 잘했죠 잘했는데 1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7인이다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은 있어 내가 7인이다으로 까이는 것처럼 이제 좀 약간 장난식으로 까이는 것처럼 이시연도 약간 좀 우스갯 느낌으로 조금 까이는 그런 건 있어 왜냐면 주위 연예인들이 1억 몇 억 다발로 이제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랬는데 꼴랑 100만 원 약간 이런 느낌이 따라 붙으니까 조금 이시연 씨도 약간 후회를 할 것 같긴 해 어 좀 우리나라에 또 그런 그 정의라는 게 또 있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서상 물론 잘했어 난 그거 까고 뭐 이렇게 조리돌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기부는 잘했지 굉장히 좋은 뜻으로 한 건 맞아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조금 액수가 약간 그런 느낌이다 7인이 닭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좀 소심발언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조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7인이 닭은 여러분들 완전 모함이에요 어디 계곡에 놀러 가보지도 못한 새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는 거예요 계곡 가갖고 4인 기준으로 그 백수 큰 닭을 한 마리에 6만 원 7만 원 하는 닭이 4인 기준의 1닭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인방 소스로 재미있게 유쾌하게 이제 쓰이니까 나는 그냥 허허 하면서 그냥 너털 웃음 지으면서 그냥 맞아줬던 거지 사실 정말 그거에 과몰입해가지고 야 코트는 굉장히 스크루지 같은 인간이야 그 새끼 7인이 닭 봤어? 누가 보면은 이게 말이 와전돼가지고 무슨 후라이드 치킨 하나 놓고 4명이서 이렇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따지고 보면은 정말 잘못된 거는 2차로 술 먹을 때 필라이트랑 과자 사온 거 그거는 제가 굉장히 감이 없었던 해프닝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7인이 닭 이거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걸로 많이 소스로 쓰였으니까 많이 소모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뭐 내친 김에 그래 아 좋다 유쾌하게 가자 그래가지고 뭐 시그니처 풍선 그것도 7인이 닭으로 해놨고 7일리계 제가 지금 그렇게 하지만 진짜 말 정말 정색 빨고 따지고 보면은 그거는 까는 게 무례한 거지 계곡에 놀러 못 가본 새끼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거 가지고 까는 새끼들은 진짜 진정으로 까는 새끼들은 자 넘어갈게요 미안합니다 꼬꼬 까까 쉽게 볼 수 없는 인간의 정변 진짜 못생겼다 무슨 저 그거 같지 않아요? 메가마인드라 그래가지고 그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 중에 있어요 3D 애니메이션 중에 대가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무슨 꼴뚜기 대가리 마냥 완전 그 가분수 캐릭터가 있는데 뒤지게 못생겼네요 예 어 근데 커가는 모습이 어우 야 셔노플이었군요 제임스 딘 좀 닮은 꼴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화보 찍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유명해졌었는데 야 셔노플이었구나 어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쉽게 볼 수 없는 인간의 정변인데 이야 기가 막힌다 선이 지코바 치킨이 최근에 어떤 유저가 어떤 커뮤니티 유저가 여성이 배달 주문하면 조리할 때 침 뱉는다고 주작해가지고 글을 올렸나봐요 주작자로 해당 음식점이 지코바라고 확인이 되고 그 결과 어 안녕하세요 지코바 치킨인데요 일베저장소에서 허위글이 올라왔네요 내가 배달음식에 침 뱉는 이유라는 글을 누가 이렇게 주작을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조리시에요 우리는 옥수수콘도 안 넣고요 저희 지코바 떡도 아니고요 면목 1호점이라고 노출되어 있으나 저희 지코바 면목 1호점의 주방은 작성자가 올린 주방과 전혀 다른 인테리어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했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는 지코바 치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짤은 진짜 볼때마다 마성의 짤이네 꼬꼬까까 최근 한강공원 근황이라 그러네요 조금 안전불감증에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사실은 외출 상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인가 캠페인을 번국민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밖에 돌아다녀보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외출하시고 외식도 하시고 없었던 일 마냥 좀 씁쓸합니다 날씨가 워낙 좋아가지고 벚꽃 구경 가기 참 좋은 날씨거든요 예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아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숟가락 하나로 시작한 모험이라는 글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다리 위에서 밥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대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멀리까지 떠내려가서 숟가락을 죽겠다고 이 남자도 계속 숟가락을 쫓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찾았을 땐 껌껌한 하수도에서 갇혀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맨홀에 비치던 빛을 따라서 거기서 살려달라고 도움 요청을 했나봐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구조대를 불러가서 남성구조대 아이 참 아이고야 별일이 다 있네요 이 숟가락이라고 합니다 밥 먹다가 숟가락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주우려고 뭔가 오기가 붙었나봐 물에 떠밀려가는 그 숟가락에 약간 영화도 약간 이런 영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근데 뭔가 이 사람은 여기 나오고 나서 되게 후련했을 것 같아 내가 빠져나온 것도 있겠지만 내 손 안에 숟가락이 굉장히 큰 의미뷰를 무혈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영화 중에서 라이터를 켜라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런 영화 그 영화에서도 라이터 하나 때문에 주인공이 끝까지 자기 사활을 걸어가지고 그 영화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런 정서가 아닌가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같이 여행 가면 피곤한 친구들 특징 친구들이랑 여행 가본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완도 명사심리라고 거기 가본 거 제외하면은 여행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극혐 친구랑 여행 가는데 극혐인 부류들 1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면 모든 결정을 미룬다 야 너 어떻게 할래 어 그냥 뭐 알아서 해 어 몰라 너 그냥 하는 대로 할게 약간 이러면서 되게 생각 없어 보이는 저 이런 새끼들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상에서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이런 새끼들 진짜 싫어요 자기 주관이 또렷하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좀 싫어하는데 자 2번 본인 짐은 대충 가볍게 꾸리고 남한테 다 빌림 이런 개의 새끼들도 싫어하죠 예 저도 어디 갈 때는 항상 철저하게 챙기거든요 물티슈 하나 하나 빠진 거 없는지 전날 가기 전에도 항상 캐리어를 열어서 딱 확인을 해봐요 뭐가 들어와 있고 뭐가 있는지 근데 자꾸 뭐 빌려다 쓰고 이런 새끼들이 진짜 저 패버리고 싶죠 수학여행에서도 이런 새끼들이 있고요 어딜 가든 뭘 먹든 하루 종일 불평만 늘어놓는다 제가 약간 좀 이래요 기분바를 많이 받아요 제 컨디션이 그래서 기분이 조금 좀 그렇고 날씨도 우중충하고 그러면 그냥 뭐든지 의욕이 없어지면서 불평 늘어놓고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죠 야 왜 이렇게 덥냐 아 벌레 있다 야 아 뭐야 이러면서 막 주위 사람들까지 기분 잡쳐놓는 스타일 이게 제가 3번이 약간 제가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 좀 기분을 좀 맞춰줘야 되는 스타일인데 좀 까다롭죠 저도 예 친구가 없고요 자 4번 여행 오기 싫었던 사람처럼 스마트폰만 본다 일상생활에서도 전 이런 새끼들 정말 믿고 그럽니다 폰만 쳐보고 있는 새끼들 보면은 뒤통수 후려 갈기고 싶죠 사실 내가 너가 좋아가지고 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너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핸드폰만 계속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건 존중을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새끼는 여러분들 필히 걸으십시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뭐 보냐 뭐 하냐 이랬다 보면은 어 그냥 이러면 이런 새끼들은 걸으십시오 여러분들 믿고 걸러도 되는 친구입니다 이런 새끼들은 어 저는 스마트폰만 보고 그러진 않아요 저는 좀 의욕있게 항상 이렇게 그 주변 분위기를 좀 살피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다음 독불장군처럼 모두에게 자기 의견만 강요함 제가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있어요 내 얘기를 들으면 자다가도 하늘에서 떡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내가 선택을 딱 했는데 이게 베스트였던 거지 저는 약간 좀 그런 그 세뻑이 좋다 그래야 되나 제가 좀 그런 게 좀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저트가 있는데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냐 아니면은 뭐 상쾌한 무슨 뭐 밀크티를 먹을 거냐 야 이거 밀크티야 여기 밀크티 먹자 그러면은 아직도 상남자 뭐 디저트를 그냥 콘대마인드 디저트를 이렇게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야 밀크티 가야 돼 이거 아이스크림 진짜 아니야 녹차 아이스크림 이거 하겐다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막대 아이스크림 이런 거 줄 거야 내가 아까 보니까 좀 그런 거 같아 야 밀크티 먹자 여기서 직접 해주는 게 그런 게 좋잖아 밀크티 먹자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아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 그래 알았어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딱 먹었는데 진짜 막대 아이스크림 나 그럼 그 새끼 그날 뒤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 새끼는 그날 저한테 존나게 갈굼 당하는 거예요 그 새끼 말만 하면 어우 재미없어 어우 지겨워 아 씨발 아 좀 꺼져 뭘 꼴아봐 이러면서 계속 저는 갈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저 제 성격을 한번 이렇게 겪은 사람은 야 한번 해보자 야 태훈이 한번 믿어보자 야 밀크티 먹자 밀크 딱 먹으면 야 말했지 좋잖아 좋지 야 좋지 좋잖아 야 어때 괜찮지 이거야 이러면서 이제 저기를 하는 거죠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제 스타일이 약간 좀 그런 스타일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6번 새로운 사람이나 장소 등 계획 밖 상황을 무조건 거부함 새로운 사람이랑 장소 그러니까 맞아 나도 이거 좀 저 6번 좀 약간 있어요 특히 새로운 사람 누가 합류를 해 우리만의 여행이고 우리만의 어떤 재밌는 그런 저 즐길 건데 꼭 다른 뭐 다른 학교에 있는 자기 친구를 데려온다 이건 이 새끼가 욕을 먹어야 돼 새로운 사람을 경계하는 거는 사람마다 케바케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이건 피곤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건 좀 상대적인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좀 흘러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아줄 친구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야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 이게 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줄 알아? 하면서 이렇게 태클을 걸어줘야죠 새로운 사람, 장소, 모험과 여행은 다른 거예요 여행은 철저하게 준비된 그런 어떤 스케줄 속에서 준비된 장소와 음식과 이런 것들이 딱 이루어져야지 여행을 제대로 갔다 온 거지 모험은 아니니까 이거는 6번은 잘못 쓴 거야 이거 쓴 새끼가 자 다음 게으르고 시간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킨다 어 제가 좀 이렇죠 제가 좀 많이 있네요 좀 짜증나는 스타일이네요 제가 자 어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 전 아싸입니다 예은이라는 분인데 어 우리가 생각하는 아싸랑 좀 다르네요 이 아싸라는 개념이 예 와우 멋있다 그들만의 인사법 그치 요즘은 진짜 이 인싸들이 아싸들의 그 영역을 침범할 때 굉장히 저는 모멸감을 좀 느껴요 아싸의 전유물 아싸의 아싸 문화 이런 것들은 좀 지켜야 되는데 인싸 새끼들한테 많이 뺏겨요 쟤 제일 싫은 게 딱 봐도 인싼데 기만 하려고 그냥 어 나 요즘 아싸야 집에 나 요즘 집이 너무 좋고 나 아싸야 나 친구 없어 이러면서 혼자서 주접떠는 개이끼들 이런 이분들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싸는 딱 이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싸 중에 최고 아싸는 아싸의 표본 아닙니까 아싸의 표본 아니에요 아싸의 자격은 이제 인을 맺어야 돼요 인 맺는 속도 보세요 제 스승님이에요 지린다 진정한 호가게다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자 넘어갑시다 자 볼게요 제목 조심해야 되는 범죄자들의 문신 이 문신이 이제 나찌를 숭배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나찌 뭔지 아시죠? 예 이 문신은 이제 도박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 멕시코계 마피아 이 문신은 죄수였다는 뜻 근데 서양에서는 무슨 깜빵 갔다 온 게 무슨 훈장인가? 다음 이 십자가가 러시아 깽이 쓰는 문신 그 위치에 따라 지기를 구분하는데 이게 가슴팍에 있으면은 보스라는 뜻이라고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되는 문신이 이 눈물 문신 살인마 장기수라는 뜻 오 눈물에 반만 채워지거나 비워 있으면 더욱 조심해야 된다 살인을 실패했거나 살인 계획 중이라는 뜻 그러니까 이 눈물의 색깔이 100% 채워지면 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1킬인 거지 맥도날드랑 KFC랑 아 얘가 김성수 얘가 나루토 문신 했었어요? 목에다 문신이 이게 나루토 문신이었어? 글쎄요 저는 문신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가지고 아 윌 스미스 아들 근황은 조금 궁금하네요 대배우죠 윌 스미스 자식들이 참 연예계 쪽에서 굉장히 큰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딸내미도 가수로서 앨범도 내고 노래도 괜찮더라고요 또 제이든 스미스 배우죠 랩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2006년작 행복을 찾았어요 이거 영화 진짜 괜찮았거든요 둘이 케미가 아주 좋았어요 실제 부자지간이기도 하고 윌 스미스 아들 제이든 스미스가 같이 출연을 하고 여기 아직 어려서 귀여움 그러다가 좀 크면서 약간 중2병이 도지면서 뒤지게 까였어요 미국인들한테 이 새끼가 가오를 너무 잡는다 하면서 성룡이랑 베스트 키드라는 영화를 찍을 당시 아직 아버지 윌 스미스 얼굴이 좀 있어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청소년기에 저스틴 비버랑 좀 어울리고 그러면서 조금 SNS에다가 이상한 글 적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빠한테도 좀 조리돌림을 당했어요 아빠가 토크쇼에 나가가지고 제이든 스미스가 이렇게 중2병 짓을 하고 이렇게 이상한 표정 짓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창피한 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아빠라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주업 해버리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망해버린 영화 애프터허스를 찍고 내아냈을 당시 이때부터 이마에 아디다스를 받고 다닌 그래도 유전자빨이라 나름 멋있게 성장하는가 싶었음 약간 이 표정 이 표정은 굉장히 미국에서는 좀 까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아이고야 이 새끼 많이 갔다 아버지 유전자가 사라지 그래도 뮤지션으로서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음악도 하는군요 부모나 뭐 자식이나 부모 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예체하는 게 아주 능한가봐요 배우도 하고 가수도 하고 부모가 잘나면은 자식들도 어떻게 보면 좀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부럽네요 요즘 급식들은 모르는 느낌 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20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봅시다 토요일은 4교시 일찍 끝나서 기분 좋게 집에 가는 길 맞아 그때는 이제 뭐 우리는 놀토가 없었기 때문에 토요일은 4교시였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학교를 갔었죠 어 맞아 햇살이 강하지도 않고 바람도 살짝 불고 조용한 거리를 걸어갔음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때 그 오묘한 느낌들 놀토보다 4교시 학교끼리 더 기분 좋았다 요새 아이들은 이 기분을 모를 듯 추억이 좀 그 미화되는 걸 수도 있는데 특히나 토요일은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집에 일찍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지 이때는 이제 그 즐길 거리가 좀 있었어 학교 끝나고 나서 방방 봉봉 전 전라도기 때문에 봉봉이라고 했는데 트램블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 뭐 10분에 2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옆에 또 하드 기기 조그만 조그만 거 이렇게 그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팔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서주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하나 싹 빨아주고 봉봉 좀 타다가 슥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그 오락 시리즈 있어요 오락실 가가지고 이제 뭐 야구왕이나 야구왕 아시죠 아쿠아이 킥 하는 거 그거 100원으로 최대한의 어떤 그 효율을 내기 위해서 뭐 그런 게임들 뭐 스노우브라더스라든지 메탈슬러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야구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좀 최대한 오래 뻗기죠 그러다가 이제 옆에 슥 가면 이제 문구점이 있어요 그 앞에서 이제 뭐 피카츄 돈까스라든지 어묵 해가지고 뭐 100원에 한 꼬치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좀 오뎅 국물 좀 처먹고 옆에 친구도 피카츄 돈까스 먹고 있으면은 귀때기 하나 싹 물어가지고 이제 세배 가고 옆에 슥 가면 좀 미니카를 돌리고 있어요 미니카 트랙이 있었어요 앞에 미니카 트랙에서 이제 애들이 막 놀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슥 한번 구경하고 저학년들이 돌리다가 좀 괴롭혀주려고 미니카 발로 빵 차버리고 이제 도망가죠 그러다가 이제 저 놀이터를 가면은 구슬을 쳐요 구슬치기를 하고 있으면 가가지고 슥 보고 또 팽이치기 하는 애들도 간혹 있고 따져도 있었고 딱지도 있었고 많은 걸 했죠 근데 가장 개꿀은 뭐냐면 집에 엄마 맛있는 거 해놨다고 빨리 들어오라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냥 엄마가 해준 뜨뜻한 밥 먹고 투니버스 틀어놓고 만화 보는 게 제일 개꿀이었어요 4,5시쯤에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만화 나오는 거 네 꾸꾸까까 자 80년대생 남자랑 사귀지 마세요 또 이렇게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글들은 왜 항상 네이트판 같은 데서 이렇게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뭐 워마드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런 그 여초 사이트 뭐 뭐 죽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등지에서 좀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해가 가는 수준이지만 그나마 좀 네이트판 같은 경우는 좀 이미지가 그나마 좀 깨끗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애새끼들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뿌락치 같이 어... 이 안에서 이렇게 밀정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죠 어...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뭔 X같은 글인지 한번 볼게요 80년대생 남자랑 만나지 마세요 오늘 친오빠놈하고 있었던 일 여기다가 하소연합니다 오빠놈은 85년생 이제 아재가 되는 흔남인데 나이가 차니 슬슬 결혼이 땡겨서 여친 93년생한테 결혼 얘기 꺼냈다가 까였다고 한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 이런 가족들끼리 특히 이 남매지간에서는 웬만해서는 본인의 이제 개인사 연애 이런 거를 털어놓지를 않아요 제가 또 누나가 또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도 아니고 자기가 까인 얘기를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X같은 그냥 그런 남녀 갈등 조장하기 위해서 페미년이 X같은 뱃대지 그냥 드러내고 그냥 똥구녕이나 글쩍글쩍 거리면서 썩 후갈긴 글이에요 더러운 족발로 이유는 1번 제사 2번 아기 성씨 문제 3번은 맞벌이 문제였나 보다 현실적으로 많은 커플들이 결혼 전 싸우는 주제인데 둘이서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다가 오빠가 먼저 농담으로 이래서 다들 수시녀 찾나 보다 이랬다고 해요 그랬더니 여친이 이래서 다들 한남 피하라고 하나 봐 로 응수해서 대판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오빠라는 사람도 가상의 인물일 텐데 여기다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망상을 투영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여친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어디선가 봤겠죠 뭐 인터넷 커뮤니티 뭐 이런 데서 일베 같은 거 보고 그냥 거기 대가리 생각 없는 새끼들이 그냥 거기다가 뭐 스시녀 막 찬양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일반 남자들은 그렇게 크게 동요를 안 해요 일본 유자 좋아하긴 하지만서도 그렇게 동요를 안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런 거 보고 나서 이 말에 반박할 게 내가 뭐가 있을까 이 말에 내가 페미니스트로서 반박을 할 게 뭐가 있을까 자기 혼자서 이제 각본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친년이에요 이래서 다들 수시녀 찾나 보다라고 이제 자기한테 털어놨는데 있지도 않은 이 가상의 여친을 자신으로 이제 투영을 해 가지고 이래서 다들 한남 피하라고 하나 봐 로 응수해서 대판했다고 이게 그냥 지 생각 그냥 내내 망상이죠 개미친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의견은 오빠 때 1배 유행했고 김치녀 된장녀 개념녀 단어를 만들었던 것처럼 요즘 20대는 맥알 워마도 유행했었고 한남 같은 단어를 만들어서 노니까 그러려니 하라고 했는데 오빠가 그거랑 그게 어떻게 같냐고 발강을 한다 솔직히 지금 80년대생 남자들이 더치페이 개념녀 부르짖으며 된장녀를 김치녀를 입에 달고 살지 않았었나 몇 년 전엔 맘충이란 단어도 생겼던데 1배 안 해도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라는 둥 하는 말에 은근히 동조하는 놈들이 대부분이었으면서 그리고 헛부른 일반화를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감을 바라는 전형적인 쓰레기 같은 워마드 페미니스트 글입니다 그리고 오빠도 그런 놈들 중에 하나였다 나만해도 90년대생 자기랑 오빠랑 몇 년 차이가 나는지 10년 차이도 아닐 텐데 80년대생 90년대생도 아닐 텐데 그걸 이제 나누는 거죠 앞자리가 8, 9 이런 거 가지고 갈등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비열하고 치졸하고 참 옹졸한 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만해도 90년대생은 대학 입학하기도 전에 고등학생 때 오빠한테 너는 대학 가도 된장짓 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봤다 대학 초반 때 동기들이 누구는 개념이 있네 없네 목매가 착하네 이런 말들도 흔히들 했고 재작년에 아빠 가남 때문에 간이 지게 해드리고 결혼 생각도 없었지만 오빠놈도 한몫했다고 본다 하여간 지금 자기 집이 이제 그 아버지가 아프고 이런 거에 대해서 풍비박산난 이유가 이제 오빠한테 책임전거를 한다라는 건데 개미 친년에 내내 망상이죠 오빠라는 것도 없고요 하여간 지금 80년대생 남자들은 요즘 페미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한테 뭐랄 처지가 아니다 또 갑자기 또 원재론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80년대생은 여자한테 페미니 뭐니 하면서 욕할 처지가 안 된다 여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라는 거 이제 몰아가는 거 같은데 자 본인들이 20대나 20대 일배하거나 아니면 은근히 일배에 동조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입 다물고 살아야지 이 글을 우리 오빠놈이랑 만나는 93년생 아가씨가 본다면 도망가세요 설 선물로 아가씨 레드향 보낸 거 보고 오빠도 여친 집에 뭐 선물했냐니까 난 남자잖아 라고 딱 한마디 하던 놈입니다 보통 여자친구가 이렇게 집에다가 보내는 선물 설 선물로 집안에다 보내는 선물인데 남자가 이렇게까지 가부장적이다 난 남자니까 안 보내도 돼 이러면 사실 이 동생이 한심하게 보기도 전에 여자한테 사람새끼 취급도 못 받고 바로 까여요 기본적으로 흐르는 그런 정서의 기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없다 집안을 챙겨주고 챙겨준 만큼 또 이렇게 또 받고 특히나 이제 남녀관계 결혼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거는 남보다도 못한 개짓거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난 남자잖아 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참 이런 글에 동조하면서 공감하면서 추천받는 년들도 개미친년들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글은 그냥 전형적인 망상병 환자가 쓴 글이에요 남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빠가 친동생한테 여자친구랑 결혼 얘기를 꺼내는데 여자친구한테 까였다 헤어졌다도 아니고 까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진 않습니다 스시녀들도 한남 싫어할걸요 왜 지들이 결정을 해 우리나라 전세대 남자들은 다 그래요 딸은 80년대 들어와서 대접받기 시작했지만 남자로 태어나서 어.. 차별받고 자란 세대가 있나요? 80년대부터는 중절 수술까지 해서 낳은 아들인데 오죽하겠어요? 특히 외동인데 외동 아들인지 절대 만나지 마세요 80년대생들 아직도 김치녀 된장녀 사상에 결혼하면 당연히 맞벌이해야지 이게 플러스 돼서 엄청 계산적이다 대놓고 공짜 해주고 돈 벌어다 주는 엄마 찾음 90년대생들은 1배임 이건 뭐 말 안해도 찬반자 이런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 매갈 레지년들 매일 혐글 쓰고 좌표 달아 추천하고 댓글 쓰고 남녀 갈등 조장하는 게 일상 웃긴 건 외모도 성격도 능력도 없이 쓸쓸한 애들이 남자 혐오를 한다 인기 있는 애들은 남자 만나느라 바빠서 이런 글 쓸 시간도 없지 남들은 열심히 일하고 목표 세우고 세우고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나면서 사는데 얘들은 그냥 매일 하는 일이 남녀 갈등 조장하면서 남음하면서 지들끼리 낄끼끼리 인생의 황금길을 하수구 찌꺼기처럼 살아가는데 대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과 쓸쓸함은 더해가고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가겠지 지금이라도 니들 인생을 갖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써라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니들 10년 후에 뭐하고 있을까 인생 즐기고 연애도 하면서 꽁냥꽁냥 잘 사는 사람들 눈에 너희는 불쌍할 뿐이다 그냥 지금 인생 마감하고 다음 인생을 기대하는 건 어떨까 너희가 평생 남용글을 수백만 개를 써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수많은 남녀들은 꽁냥꽁냥 거리면서 잘 살고 있다는 게 팩트다 어차피 너희 죽어도 슬퍼해 줄 사람이 없다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게 정답이 아니다 라고 아주 아 진짜 근데 어리숙한 여성분들은 이런 글에 공감을 할 것 같긴 해요 사실 이렇게 딱 타겟을 정해놓고 이렇게 내내 망상으로 이런 글 망상글을 쓰면은 혹하죠 당연히 저는 사실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 보면은 대부분이 주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증 없으면 뭐다? 주작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저는 카톡 뭐 이런 썰 같은 것도 봐도 대부분 걸읍니다 사실 이런 애들은 애매애비가 문제야 바쁘다는 핑계나 혹은 뭐 그런 적으로 내 새끼들을 부양을 제대로 못 키워서 그런 거야 사실은 이런 새끼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나음 당한 새끼들이야 지인이라서 난 좀 더 와 닿았던 거 같아 소년법은 퇴직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진짜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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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